An Accident Lesson An Accident Lesson An Accident Lesson 리빙룸 윈도우를 부수었습니다. 리빙룸은 거실이고요. 거실의 창문을 부수었습니다. 브레이크는 부수다, 부서지다 뜻이 있죠. 휴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Mr. Lee는 came out 나왔습니다. Come의 과거형입니다. Come의 과거형이에요. Come out 밖으로 나왔습니다. Julie's father는 줄리아 아빠는 also 또한 heard 들었습니다. Here의 과거 heard에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came out 나왔습니다. 줄리아 마이크는 said 말했습니다. We are very sorry. 우리가 매우 죄송합니다. We are가 출약이 돼서 We are가 됐죠. 줄리아 아빠는 gave 주었습니다. 기부의 과거형입니다. Mr. Lee 씨에게 $40를 주었습니다. 이걸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뭐뭐스를 주다? Give me money.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런 걸 사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미자리에 Mr. Lee가 들어갔고 머니자리에 $40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문으로 읽어두는 게 좋은 게 어떤 예문이 좋냐면 Give me money입니다. 나에게 Mr. Lee 씨에게 뭐뭐스를 간접 목적으로 합니다. 간접 목적으로 뭐뭐스를 직접 목적으로 해요. 재미있는 건 뭐뭐에게라는 말이 있는데 $2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걸 사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삼형식으로 바꾸면 $40를 앞에다 쓰고 Mr. Lee를 뒤로 보내면서 앞에 전사 $2를 써도 됩니다. 그때는 $2를 써도 돼요. 그때는 삼형식입니다. 이건 문법 설명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한 설명이죠. For the window 그 창문에 대해서 $40를 Mr. Lee 씨에게 주었습니다. Mr. Lee는 said 말했습니다. That's ok. 좋아요. keys는 will be keys. 아이들은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keys are keys죠. 현재형을 쓰면. 그런데 미래의 전사 위를 쓰면서 B동사가 원형인 B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롬집에서 Julie's father는 Julie의 아빠는 said 말했습니다. I'm not mad at you. 너에게 화가 나진 않았다. 뭐뭐에게 화가 나다 할 때 B동사 mad at을 씁니다. 그 다음에 But you still don't 여전히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동사한형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동사한형 뭐뭐 해야 한다. 여기 7과의 목표 문법입니다. 아까 사형식 문법도 마찬가지였고요. For the window 창문에 대해서 그 창문에 대해서 너는 여전히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는 갚아야 돼 라는 뜻입니다. The next day 그 다음날 Julie는 톨드 말했습니다. 마이크에게 텔의 과거형 톨드입니다. The bad news 그 나쁜 소식을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40를 갚아야 된다는 소식이죠. 마이크는 asked 물어보았습니다. 달러 S가 붙은 거 잘 봐야 돼요. 1달러는 안 붙는데 복수는 S를 써야 됩니다. Julie는 replied에 대답했습니다. Y를 아이로받고 E를 붙였어요. 과거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how about I인지 뭐뭐 하는 게 어때요? how about I인지 뭐뭐 하는 게 어때? doing 하는 게 어때? car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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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차 그 자동차 세차의 날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came 왔습니다. 주어동사 끝이네요. 이게 바로 일형식이죠. 주어동사 끝나는 문장 일형식입니다. 일형식 많이 없죠. at first 먼저 no one 누구도 showed up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no one이 나타났다는 뜻이니까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anyone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anyone didn't show up 하면 됩니다. anyone didn't show up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no를 any not으로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잘 됩니다. 어떤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형 쓴 거 잘 보시고요. but luckily 운 좋게도 y를 i로 바꾸고 l 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came 왔습니다. one by one 한 번에 한 사람씩이죠. 한 명씩 왔습니다. 컴의 과거 came입니다. 줄리어 마이클은 walked 이랬습니다. walked up a sweat 땀을 냈습니다. 뜻이에요. 땀을요 이랬습니다. walked up a sweat sweat은 땀 땀을 흘리다요. 어가 들어간 거 잘 보시고 과거형인 거 그리고 up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잘 보세요. day 그들은 washed 씻었습니다. every 모든 little 작은 구석을 of each car 모든 자동차에 모든 작은 구석을 모든 작은 구석을 씻었습니다요. in the end 마침내 day washed 그들은 씻었습니다. 새 차 있습니다. 21 cars 복수형 썼고요. earned 버렸습니다. earn 앞에는 day가 생략이 된 거죠. 앞에 나온 거는 생략합니다. 얘는 42달러 42달러를 벌었습니다. s부터 잘 보시고 줄리아 마이크는 게이브 주웠습니다. 40달러 루에게 to juli's father에게 주웠습니다. 이건 3형식 문장이죠. 아까는 4형식 문장이었는데 여기서는 3형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치사를 쓰고 뒤로 뺐어요. 그죠? 간접 목적으로 얘는 이제 부사구가 됩니다. 전치사가 붙으면 부사구라고 그래요.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치사랑 명사가 연결된 거를 전치사 명사구라고 해서 전명구라고 하고 이건 부사입니다. 부사구 2가 들어가서 이제 부사구가 된 건데 아까는 어땠죠? 문장이 앞에 juli's father가 여기 있었고 juli's father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40달러가 이렇게 있었죠. 그때는 s가 안 붙었습니다. 왜 안 붙었냐면 4형식 문장은 to를 안 써요. 2를 안 쓰고 이게 4형식 문장이었죠. juli's father에게 juli's father에게 40달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문제에 많이 나오겠죠. 이건 4형식 문장이고 40달러지를 한 다음에 to juli's father라고 하면 이게 3형식 문장이 됩니다. he asked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무엇을 did you learn and learn 배웠느냐? 그는 아빠가 줄리 아빠가 물어봤네요. from 뭐로부터 all this 이 모든 것으로부터 줄리가 said 말했습니다. we have to 동사원형 뭐뭐 해야 한다? take responsibility responsible 하면 책임 있는이죠. responsibility 하면 책임감이에요. take responsibility 하면 책임감을 가지답니다. take responsibility 해야만 한다. 뭐에 대해서 for 뭐뭐에 대해서 our actions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s부터 잘 보시고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는 걸 져야 합니다. 라고 줄리가 말했습니다. 이걸 배웠다는 뜻이겠죠. 해프트 동사원형 칠과의 목표 문법이에요. mike는 asked 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말했다 해요. 물은 게 아니라 money는 doesn't grow grow는 자라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on trees 나무 위에서 자라지 않아요. 복수유 잘 보시고 전지사 온 잘 보시고요. don't가 아니라 doesn't죠. money는 단수 취급했죠. 그죠? doesn't grow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서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했네. 이게 칠과의 제목이죠. 줄리스 바드는 스마일도 웃었습니다. 스마일의 과거형 계속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gave them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money를 back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back은 뒤로란 뜻이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었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give them the money 또 사형식이 나왔네요. 그들에게 돈을 이걸 간접 목적으로 하고 이걸 직접 목적으로 하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걸 사형식으로 바꾸면 gave the money to them 하면 됩니다. I'm very proud of you too 너희 둘에게 매우 자랑스럽고 너희들이 매우 자랑스럽구나 합니다. 이때 you는 두 명을 얘기하죠. 한 명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너희들이겠네요. very가 들어가서 매우가 됐고요. you learned 너는 배웠다. 과거형입니다. unimportant lesson 중요한 lesson 어가 아니라 언을 쓴 거 잘 보시고요. 모음이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있다. is가 here랑 축약이 된 거죠. your reward 너의 보상이 여기 있다. he set는 말했습니다. reward은 보상이에요. at first 처음에 줄리아 마이크는 wanted one 했습니다. one, two, 정사 two, 정사는 원하다. want는 two, 정사만을 목적으로 차입니다. 여기다가 동사 운영이 아닌지를 목적으로 쓰면 틀리죠. 그 돈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on snacks 과자들에게 on은 뭐뭐에 대해라는 뜻입니다. 뭐뭐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에 대해라는 뜻이 있어요. 과자 위에 과자 s 붙으면 잘 보시고요. 처음에는 그 돈을 과자에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decide 그대는 결심했습니다. decide 투브 정사 뭐뭐하는 걸 결정하다. 과거형인 걸 잘 보시고 지금 다 옛날 얘기하고 있죠. 과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ecide 투브 정사예요. decide 도 투브 정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decide 미래를 있는 걸 결정하는 거죠. 미래의 의미가 있는 건 거의 다 투브 정사였습니다. 그것을 놓기로 이때 it's money죠. 어디에 놓아요? 그것은 놓답니다. in the bank 은행에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예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왜냐고요? it's because it i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머무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won't be will not will not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broken window 그들의 마지막 부서진 창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창문을 깨트릴 거다 라는 걸 알고 미리 예측하는 거죠. will not be there 그들의 마지막 broken broken은 break의 과거 분사입니다. break, broken 이죠. 과거 분사가 broken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창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죠? 이번에 창문 깨트린 걸 얘기하는 거죠. Thank you. Have a wonderful day.